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남은 주택임대차신고제, 이른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서도 이미 지난해 7월 31일부터 전월세상한제, 계약경신청구권제가 이미 도입되어서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시차를 두고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도입되게 됐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그런 좋은 제도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장의 역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신고제가 고강도 임대료 규제인 표준 임대료 도입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고 또한 미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자료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이 증가되고 전세는 물론이고 월세 매물까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항상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책 위반자가 아니라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들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특히 임대를 하는 임대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지 않으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전세나 월세에 머물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무를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전체 월세를 거쳐서 자기 집을 갖고 또 기왕이면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이것을 외면하고 비산집에 사는 사람을 투기꾼으로 취급하거나 다가구를 투기꾼으로 취급하게 되면서 부동산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시행에 옮겨지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실시가 되고 이른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30만원이 넘는 그런 전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단독 그리고 다가구주택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모두 다 포함되게 됩니다.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전세시장과 물세시장의 관청이 혹은 정치가 왜 끼어들어야 되는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정부는 신고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자료를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정부는 이를 완강히 부인합니다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전세를 주고 월세를 받으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집주인을 찾아내서 반드시 과세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저의를 드러낸 그런 제도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기준 임대료를 정하는 이른바 표준 임대료 등의 규제로 이어질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준 임대료는 단기적으로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뒷돈 거래와 같은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경제주택들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 아둔한 정책 위반자들이 그동안 번번이 실패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우려한 집주인들이 전세나 월세 매물을 현저하게 거두들이거나 또 임대소주 노출에 따라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추가 지불이라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되는 임대인들이 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떠 넘기는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부작용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전세와 월세 매물의 공급이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세입자들의 고통을 중과하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전월세 신고제뿐만 아니고 임대차법 3법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개인의 자유를 계속 강화하고 확장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물론이고 정치적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도도한 그런 흐름이고 인류 역사의 발전의 그런 핵심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다수간의 우열곡절을 겪었지만 우리나라 역사도 개인의 자유의 확장이란 큰 대세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단독 플레이, 개인 플레이에 능한 한국인들에게 개인적 자유의 확장이 오늘날과 같은 그런 번영의 원청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던 그런 장이 1960년도 이래로 한국의 현대사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결과 개인적 자유가 활짝 꽃을 피우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오늘과 같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관외 개입과 정치의 개입을 강화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그런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계속해서 관외 간섭과 개입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 나라를 통제로 몰고 가는지 간섭으로 몰고 가는지 개입으로 몰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 질식은 곧바로 세계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586 정치 세력과 그 주변 사람들은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를 옥죄는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있고 재산권의 확고한 보호가 있어야 번영이 있고 성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72여 년의 아주 힘겨운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과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토대와 기초와 기반을 처절하게 부수는 이단아들이 바로 586 정치 세력과 그 주변 사람들이다 이런 역사적 평가를 면할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평범한 보통 시민들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세상 사람들의 강한 의혹을 또 그 강한 의혹이 설득력을 더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임대차 3법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6월 1일부터 시행에 옮겨지는 전세월세 신고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 자유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것이 세계사적 흐름이고 그것이 곧바로 성공과 번영의 기초이자 기반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